고상하고 품격 있는 질문들 오늘의 주제, 깨끗하게 씻어도 팔꿈치가 거뭇한 이유는? 팔꿈치나 무릎을 보면 거뭇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때인 줄 알고 빡빡 밀어보아도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런 것일까요? 너 때 낀 거 아니야? 좀 씻어라 얘!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과학 4단원 물체의 운동을 보면 우리 몸은 뼈와 근육이 있어 다양한 자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미 알고 있거든요! 팔꿈치와 무릎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꺾이기 때문에 피부가 두껍고 주름져 있습니다. 그러면 내 주름살은? 주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자주 생깁니다. 아! 그런 것이었구나! 각질이 쌓이고 벗겨지는 과정이 계속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입니다. 여름에 거뭇거뭇해지면 그냥 햇볕에 탄 거야?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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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! 또한 팔꿈치와 무릎이 물체 표면에 다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면 그때도 거뭇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턱 외기, 책상 위에 팔꿈치 대기, 무릎 꿇고 앉기 등을 자주 하면 거뭇거뭇하게 변해요! 팔꿈치와 무릎이 거뭇하게 변하지 않도록 막으려면 주 1회에서 2회 각질 제거를 하고 로션 같은 것을 자주 발라주어야 합니다. 신경 써야 될 것이 많네! 이상 고상하고 품격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